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빼앗긴 언약계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피치모달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의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당을 나간 이후 시점부터는 우리는 다른 모습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들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은 단 하나예요 만군의 주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같고 예배하는 본질이 같다면 삶의 모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삶의 모양이 달라도 살아가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삶과 신앙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라면 삶 속에서 살아갈 때도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삶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바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삶 속에서 정말 성도로서 드러나야 되고 성도로서 그것을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삶과 신앙이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위기의 순간이요 어려울 때요 예배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찾기가 어려운 순간이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궁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블레셋 2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천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아무 대체가 없이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기는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전략 없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까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겁니다 만약에 승산이 없다면 다른 방도로 찾았겠죠 그렇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야겠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패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마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때 우리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내 방법 붙들지 하나님 방법 붙들지 않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제의 해결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면 하나님만 매달았을 텐데 할 것 같으니까 가능한 것 같으니까 자기들만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을 칩니다 첫 번째 언급했던 것처럼 첫 번째 전투에서 4천명이 죽음을 당하고 패합니다 그런데 이 패한 이유를 가지고 장로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패한 이유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제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좀 뉘앙스를 좀 보세요 성경을 그때 뉘앙스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법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 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성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누구한테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놔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요? 3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어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괴를 신로해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중간에 표현이 있나요? 무엇으로요? 언약괴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어놔 결론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언약괴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리석은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문 28장 5절 말씀에는 아기는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지해주시지 않으면요 언제나 어리석은 판단만 결론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나요 그렇게 원망적으로 얘기하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방평들을 찾다가 결론을 내리는 게 내가 언약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계가 뭔가요 언약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렸었던 십계명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린 음식인 만나 그리고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큰 상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찾아낸 결론은 전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해결책이 언약계에서 시작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 언약계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했어요 광야에 거친 현장을 걸어갈 때도 맨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앞장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현장에도 이 언약계가 있었어요 이 언약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했어요 이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이셋과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철저히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언약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신로에 있는 이 언약계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영 에베네셀 그곳에 가지고 옵니다 이 언약계를 가져왔던 인물이 누구냐면 홈리와 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계가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벌었냐면 땅이 흔들릴 정도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 이렇게 환호했냐면 이제 언약계가 왔기 때문에 야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할 거야 이런 확신 가운데 그들은 소리질렀어요 그리고 반대로 블레이셋 진영을 볼까요 블레이셋 진영을 보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는데 일찍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그들이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애국에서 다시 말해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온갖 양으로 쳐부신 신들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왔는데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자고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은요 이미 이겼어요 사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블레이셋 진영은 반대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전쟁을 벌이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두 번째 전투 가운데 펼쳐진 결과는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1차 전쟁 때는 4천명이 죽었다면 2차 전쟁 때는 3만명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 버리고 이 괴를 가지고 왔던 홈리아 비니아스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 그 민족을 점령하면 가장 먼저 가서 허무는 게 뭐냐면 신전이에요 신전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그들이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헤파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들 간의 전쟁 가운데 전쟁에서 실패를 했다면 그 신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가 됐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로 끝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계도 블레셋에 뼈 아끼게 됐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다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정도로 모독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을 주도해 가실까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땅에 떨어진 것과 비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고 이 엘리 집안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모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받는 지경까지 내모시는 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도 어쩌면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미신적으로 그렇게 붙드는 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것은 그 현장 가운데 내모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이 풀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물어봐야죠 왜 이 전쟁 가운데 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는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요 벤자민 플랭클이란 미국의 정치가 그리고 물리학자 외교가 저술가 정말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실패의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를 찾고 그것을 제거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낙망하는지 왜 실패하는지 왜 넘어지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광하기 쉬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본문의 내용은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생활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것 같아요 경건의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는요 피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이 법괴를 가지고 왔던 홈리아 빈유아스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요 그들이 가로챘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좋아했고 정결해야 될 회만문에서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부터가 이 모양인데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절기는 지키는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만군의 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의 여전길을 붙으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런데도 가슴을 안 찢어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붙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성도예요 나는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어느 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함께 예배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배들이든 가정에서 예배들이든 그거 예배 형식이 아니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그 마음이요 마음 없는 형식은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여러분 이 말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단순히 어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소원을 이루려고 열심을 내고 수구하고 예배하는 거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승리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래가세요 그 언약의 신실함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껏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영적인 눈을 크게 열었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기 가운데 그들이 단순히 언약계만 붙들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전혀 관심 없고 오직 불레색과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방편으로 언약계를 붙드는 거예요 다급하니까 잠깐 하나님만 찾는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늘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려 할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좋은 것 붙들고 그리고 안 좋고 쓸모없는 거 진멸하고 또 아가광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런 순종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좋은 대로만 순종했던 사울왕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화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구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우상에게 섬기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지만 참 많이 찔래요 왜냐하면 저도 늘 하나님 영광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사울같은 마음이 늘 제 안에도 있으니까요 어느 일에선 적당히 타협하고 어떤 일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있고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거는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행복을 누리고 내가 먼저 안주하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보를 가지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빠진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성도로 칭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계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소 언약계와 함께 승리를 경험했던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도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친 광야 속에서 때로는 때를 따라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먹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계란 형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가 아니라 형식을 붙들어요 언약계란 형식 이 형식만 가지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형식만 가지고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진 언약계는 뭘까요 교회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주일마다 들여지는 헌금일 수도 있고 주일마다 열심히 다해 지키고 있는 이 예배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의 언약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요 온전히 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형식만 붙들어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형식 하나 붙들고요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직분이 내가 목사인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대피하고 언약계도 빼앗겨 버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과 관계인데 경건한 모양만 붙들고 경건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여러분 인터넷하고 TV 보다가 스마트폰 하다가 아침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눈만 조금만 들리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가끔 친구들이 모임에 참여하면 맥주 한잔하러 갈래? 그러면 흔쾌하게 따라간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어서 입에서 그냥 거친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옆에 앉아있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거친 욕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계만 있으면 이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 난 승리할 거야 이건 형식이에요 여러분 형식만 붙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형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형식의 언약계를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서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언약계의 형식도요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쟁터에 죽임을 당했고요 엘리도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있던 엘리의 며느리 비누아스 아내에도 아들을 낳아서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불레셋의 지배 가운데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은 이 어려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복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3장에 보면 사무엘상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아이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사무엘을 불렀을 때요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냐면 말씀이 희귀했대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게시가 흔하지 않았던 식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지금 이 아이사무엘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개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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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무엘이 금성을 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랬는지 3장 7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때라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무엘이 자고 있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약계 옆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알아도 음성 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세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세요 사무엘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사무엘의 말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죠 뭐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과 부엘 세발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이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7장으로 넘어서 볼까요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이르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르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사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굴 섬긴다고요?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민족이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 바알도 아스다로스도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으니까 돈도 붙들어야 되고 명예도 붙들어야 되고 권력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찾아오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풍요로우니까 언제든지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들고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기 가운데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반석이세요 아니면 하나님도 나의 힘이지만 돈도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모엘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입니다 7장은 4장에서는 우리가 블레셋 가운데 실패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가운데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미스바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이 군중이 모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초장에 이 군중을 흩을 목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에로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모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전쟁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장에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약 2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20년이 흘렀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20년의 기간이 흘렀는데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사모엘이 하나님 말씀을 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이 향하니까 고정하니까 그들이 처한 위기 가운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벌치냐면 여러분 7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모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소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지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사모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모엘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승리를 경험해요 12절 보세요 사모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니라 여러분 4장에서 보면 블레셋이 진을 쳤던 곳이 아벡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7장에서 그곳에는 실패를 했는데 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네셀이에요 4장에서는 군대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전략도 있었어요 그런데 7장에서는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언약계도 없어요 그런데 7장에서는 승리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승리를 판단하면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실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처럼 2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모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얼씬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위기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질병의 문제나 아니면 재난의 문제 가운데 주변에서는 온갖 어려운 소리밖에 들려오질 않아요 성도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때 사모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던 것처럼 그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신겨지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이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도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요 하나님 주일날 이 현장에서뿐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참된 에베자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오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온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관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드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두 이 민족의 어려움과 아버지 아픈 부분들을 주여 만져주시고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스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것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동안도 참된 에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한 주 안은 주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한 그 자리가 에베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스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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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